이 표현 꼭 외우자. 명사 기본 문형. 저는 대학생입니다. 저는 용민입니다. 저는 용민입니다. 저는 한국인입니다. 저는 대학생입니다. 저는 대학생입니다. 저는 서울에 삽니다. 저는 서울입니다. 너 책 몇 권 있어? 너 책 몇 권 있어? 나 책 세 권 있어. 나 책 세 권 있어. 너 종이 몇 권 있어? 나 종이 다섯 권 있어. 너 자동차 있어? 너 자동차 있어? 나 자동차 두 권 있어. 나 자전거 세 권다. 나 종이 다섯 권다. 나 시원다. 나 세 권다. 나 스시아다. 나 스시아다. 나 스시아다. 나 스시아다. 너 돈 있어? 너 돈 있어? 나 돈 있어. 나 돈 있어. 그럼 사과 세 개 사자. 그럼 deutschen 3个蘋果吧 집에 사과 있어 在家有 蘋果